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이해, 법정휴일, 휴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휴가 또는 휴일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호의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과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입니다. 약정휴일, 휴가,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휴가 또는 휴일을 말합니다. 약정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정휴일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준수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근로의 의무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의 의거근로가 면제되는 날로 유급으로 하고 쉬는 휴일입니다. 일주일에 평균 1호의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이와 달리 근로에 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무급으로 하고 쉬는 휴일을 무급휴일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55조